지금 커터 슬라이더는 거의 이 타잔들이 그 줄을 못 치면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밀었으면 이 타잠으로 우일수 뒤로 펜스 내렸으면 김정찬이 탔습니다 흰 먼지가 널 느껴 이 바람이 불에다 꽃 속까지 아픈데 난 길을 안는다 아들바들 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듣고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맘껏 하늘을 알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되던 굴러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맘껏 하늘을 알고 싶어 내 꿈을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나 네 꿈을 찾아서 저흠이 나의 꿈을 찾아서 나의 꿈을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반갑습니다. 네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깊은 데가 그리고 storm 세이브 등의 유리 세이브 내 믿음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일단... 처음에 봐서 그런건지 약간 얼떨떨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처음... 그냥 기분이 얼떨떨하기만 한 것 같아요 다시 시리즈에 부진했었어요 많은 고생 좀 했을 것 같다는데 일단 제가 못하더라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생각했고 일단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제 성적과 상관없이 제가 그것만 생각한 것 같죠. 팀이 이기는 것만 생각한 것 같고 애들이 잘해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시리즈를 보는데 2차전에서 2.5 결정전을 많이 썼어요. 본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나요? 일단 그 상황에서 무조건 제 생각도 대기 적당히 무조건 살아야겠다고 생각만 했기 때문에 좀 하다보니까 운 좋게 팀이 생겨서 좋은 기원으로 넘어온게 넘어온 것 같아요. 우리 주장을 맡으면서 또 팀 리크로 왔는데 후배들에게 더 감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후배들 제가 많이 해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은 창룡영이나 다른 후배들 너무나 다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평생 우승을 못해보는 선수들이 많잖아요. 10년 전에서 후배들과 첫 우승을 했을 때 이 우승이 어떤 우승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모든 프로 선수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게 빨리 될 수도 없고 늦게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선수들의 꿈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래서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? 기분은 상당히 좋죠. 막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마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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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